너는 여기 와 있었어? 아이고,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? 아이고, 좀 때려보내라고. 때려보내라고? 네. 괜한 멋쩍음에 우물쭈물하던 모자. 결국 어머니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민다. 엄마가 너 하는 걸 굉장히 내가 싫어하고 참 오해를 했는데, 네가 또 다, 이것도 그렇고, 대장님도 그렇고 그것도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? 아니요, 저도 어제 그렇게 하고 가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좀 서운하더라고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했던 대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해볼게요.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. 엄마가 생각이 끝나서 그랬으니까. 안 드려, 아이고. 그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형 거기 가서 열심히 하고요. 네, 알겠어요.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제가 고마워요. 결국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게 된 모자. 나 아파. 아하하하하하